카이스트가 은퇴를 앞둔 교수의 학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후배 교수와 협업하는 일곱 번째 초세대 협업연구실을 열었습니다. 협업연구 시스템은 카이스트가 지난 2018년 도입한 연구제도로 일곱 번째 초세대 협업 연구실에선 물질 상태가 온도와 압력 등 외부 조건에 따라 변하는 현상인 상변화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초열전 도체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연구실에는 5년간 5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